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그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전하는 CNB 토크 프로그램 김영진의 집대성이 많은 관심 속에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올해 개교 90주년을 맞은 한밭대학교 송하영 총장을 만나 지난 90년의 세월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취재 박현수 기자입니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삶과 철학을 들어보는 김영진의 집대성이 개교 90주년을 맞은 한밭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한밭대학교의 제7대 총장으로 부임한 송하영 총장은 김영진의 집대성을 통해 한밭대학교의 지난 90년의 세월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했습니다. 한밭대학교는 지역의 중심적인 국립대학이고 어느덧 지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 근간에는 7만 8천여 동문들이 있습니다. 이 동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공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밭대학교 90년의 역사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앞으로 100년, 150년, 200년 긍정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과 함께 그리고 그로칼 리드를 양성해서 꾸준히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2년 6개월.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송 총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소통. 학생과 교직원, 청소 용역 근로자까지. 송 총장은 언제 어디에서든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소통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소통은 그 조직의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공감할 수가 없어요. 공감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소통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소통의 기본은 리더 입장에서는 경청이죠. 소통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장소, 시간 구분 없이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쭉 만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노력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을 얻기 위한 거고 그 공감이 대학 발전, 조직의 발전이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 그치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한밭대학교는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57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성과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돼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취창업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은 80% 정도가 이 지역 인재들이 들어오고 한 70에서 75% 정도가 이 지역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리더로서 그런 아까 그로벌 마인드를 갖춘 영향이 있는 창의적 인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이 강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단순할 수 있는데 그 속에 굉장히 내포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인성이 충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가, 본인이 갖고 있는 전공에 대한 전문가 자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 일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강한 그로컬 리더가 되기 위한 소양, 그런 것도 충분히 발휘해주고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거듭하며 성장하고 100년의 초석을 다져온 한밭대학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송하영 총장은 한밭대학교가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대학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께 우리 한밭대가 개교 90준이 됐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개교 100주년을 준비하는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많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대학에 많은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자부심이자 국립대학으로서 사명과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창의적 인재로 양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시민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그들이 걸어온 이야기와 철학을 솔직 담백하게 전하는 김영진의 집대성. 김영진의 집대성은 말 그대로 집중, 대화를 통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찾아뵙고요. 대화 속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들의 철학, 또 어떻게 살아갈지 또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진솔되게 다가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교 90주년을 맞은 한밭대학교 송아영 총장과의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는 CNB 신규 토크 프로그램 김영진의 집대성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